자, 보도록 하죠. 민족분열통치에요. 민족분열통치 자, 민족분열통치 1920년대에요. 식민지 지배정책을, 우리 저번에 무단통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1운동하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아, 영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제통치 방식 변화가 바뀌게 만드는 영향을 했다라고 그랬죠. 이 계기로 우리나라는 또 임시정부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3.1운동 때문에 지배정책이 바뀌어요. 민족분열통치 볼게요. 식민통치의 가혹함을 감춰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려고 해요. 이간질. 이거는 영국도 써먹고, 프랑스도 써먹고, 하여튼 나쁜 놈들은 다 써먹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배경. 3.1운동을 계기로 무단통치의 한계를, 아, 한계라는 단어 참 멋지네. 이걸 꼭 써먹어야지 정답 되겠지. 그치? 국제 여론이 악화됐어. 국제 여론. 대한제국 땅에서 일본놈들이 만세했다고 애새끼들 잡아주겠다고만 그럴 거 아니야.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나지. 근데 그때는 다 그 짓거리 해가지고 좀 묻혔던 거지. 이른바 이거를 문화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문관 출신도 조선 총독의 임명을 허용한대요. 아까 뭐 대장이라고 그랬어?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조선 총독이 입력됐잖아요. 그죠? 조선 총독이 육해군 대장 별이 4개 돼. 응? 근데 문관도 돼요. 보통 헌병 경찰이었잖아요. 보통 경찰제로 전환했어요. 바꿨어요. 근데 헌병들은 일본으로 보내고 보통 경찰이 왔나? 그런 건 아니지. 일단은 말로는 보통 경찰제로 전환을 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일부 허용했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아주 후진 교육만 배웠었죠. 전문 기술 교육만 했었잖아요. 약속만 한 거야. 그지? 약속만 한 거야. 우리가 어땠어요? 초보적인 실업기술이었는데 이번에는 고등교육이에요. 내용은 이런데 그지 그건 다 뻥이고 실제로는 문관이 임명된 적이 없다. 보통 경찰로 말만 바꾸고 경찰 기관도 늘어나고 경찰 인원이 증가했어. 그건 뭐야? 더 많이 괴롭혔다라는 거죠. 치안 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었다. 또 언론에 대한 검열이 강화됐다. 고등교육의 기회는 여전히 제한됐다. 친일단체를 만들었어. 친일단체를 만들고 일본 놈들이. 그리고 또 단체라는 게 밥을 한 끼, 모여서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돈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돈도 대줬어요. 친일단체는. 치안 유지법. 1925년이에요. 일제는 3.1운동 후에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됐어요.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 유지법을 만들었어요. 사회주의 때문에, 공산당 때문에. 이 법을 통해 사회주의 운동법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 그죠?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 알겠지? 두 가지를 한 거네. 이 법이. 그지? 치안 유지법. 자료 1번 봐야 되네. 문화통치의 본질. 경찰 기관이 1919년도 3월 1일이었잖아요. 3.1운동 전과 후에요. 경찰의 기관인가 보지? 개로 돼 있으니까. 그지? 경찰 기관이 늘어났고요. 몇백은 늘은 거야. 경찰 인원도 좀 많이 늘었어요. 조금 늘은 게 아니네. 3배, 4배, 5배가 늘. 또 기사가 삭제됐어요. 검열을 한 거야. 내지 말랬는데 썼으니까 그냥 삭 하얗게 지워서 인쇄했나보네. 그지? 옛날에는 신문 만들 때 이 조판을 만들고 동판을 만들고 그지? 동판을 만들고 그걸로 했어. 그래서 거기를 지우면 돼요.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가 실시되면서 보통경찰제가 헌병경찰이 아니라 보통경찰제가 시행이 됐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글신문.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이런 게 발행됐어요. 경찰력이 크게 강화됐고요. 한글신문에 대한 검열이 심해졌어요. 검열이 심해져서 기사가 삭제되거나 신문이 정가는 정지겠지. 그지? 정지. 폐간은 없애버리는 거야. 그지? 폐간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제는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하여서 친일파를 양성하면 우리 민족이 싸우겠지 분열되겠지 하나로 못 모으겠죠. 그래서 독립운동 의지를 약화시켰어요. 친일파 양성하면 우리 민족이 분열되고 독립운동 의지가 약화되니까 계속 우리나라를 다룰 수 있겠죠. 점령해서. 고등학교 역사책에는 하나 더. 경찰 기관 인원 경찰 비용도 3,8,2,2,4,3배. 거의 다 3배씩 들었네. 그지? 3배 이상씩. 일제의 경제 수탈을 볼게요. 산미 증식 계획이다. 그죠? 쌀을 생산할 산자잖아요. 쌀을 증식한 계획. 말만 들어보면 좋은데. 그죠? 배경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한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급격히 공업화, 도시화가 돼서 일본 내의 식량이 부족했대요. 빠른 공업화로 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서 쌀 수요가 급증해서. 그죠? 근데 농업 생산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쌀값이 일본에서 폭등했대요. 내 새끼들이 많이 나. 내용은 한국의 수리 시설. 우리 쌀을 생산하려면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기를 내고 물을 저수지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걸 확충하고 또 쌀이 많이 생산되는 종자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겠지.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 했던 그 볍씨로 계속 뿌리면 별로 안 나오니까 계량을 하고요. 또 토지를 개간을 합니다. 토지개간을 하면 안 쓰는 땅을 논으로 만들고 밭을 논으로 만들고 아무튼 쌀을 하기 위해서 개간도 하고. 그래서 일본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산미증식계획은 쌀을 수리시설 늘리고 토지개간하고 종자개량하면 증산량. 생산이 늘어난 양이지. 그치. 늘어난 양보다도 더 많은 거를 가져가. 늘어난 만큼 가져가면 되는데 더 가져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더 증산량이야. 좀 한자어라서 하던데. 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수탈해 갔어요. 뺏어갔어요. 한국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겠죠. 또 농민은 몰락하겠지. 부동산치 뭐에 다 가져가는데. 그죠? 몰락하겠죠. 몰락. 그죠? 몰락이 중요하겠지. 몰락해요. 배도 고프고. 산업은. 회사령. 우리 일본한테 저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회사 설립할 때 허가받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자본성장 막으려고 만든 법이야. 잘 허가를 까다롭게 했겠지. 그치?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폐지했어. 폐지하면 그러면 회사 설립이 잘 되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어요. 일본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폐지해서. 막 만든 거지 일본. 저렇게 하니까 우리 민족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았대요. 회사령을 만들어도 타격이고 폐지해도 타격이고. 그치? 그죠? 관세도 폐지했어요. 일본의 자국, 일본 자본이 한국 진출 용이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건 나라랑 나라랑 상품을 사고 파고 할 때 그치?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기는 게 관세거든. 그죠? 관세가 없어지니까 막 들어오겠지? 일본께 잘 팔리겠지? 관세를 폐지했어요. 자, 쌀도 뺏어가고 산업도 다 뭐 일본인, 일본 놈들 회사만 만들고. 그제 일본, 그제 저런 식도 많았어요. 다양한 민족운동, 민족운동 하겠지? 저렇게 뺏어가는데? 그래서 시행이 되잖아요. 실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농민이랑 노동자들의 운동이 있고, 청년이나 학생들의 운동이 있고, 신간에 유명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실력 양성 운동. 회사령 폐지예요. 왜 폐지했냐면, 일본의 기업이 돈이 많아졌어. 한국에 와서 이 노동력하고 이걸 활용하고자 한 거였어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서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쉽죠? 한일 관세를 폐지했어요. 값싼 일본 상품의 유입이 증가됐어요. 그 관세를, 그 관세가 매겨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관세로 떼부자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이런 게 더 큰 거야, 관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거야, 일본 게. 그러면 한국인 기업이 타격을 입게 돼요. 그렇게 보면 실력 양성 민족주의 계열의 일부 지식인들이 전개한 게 실력 양성 물산 장려운동, 토산품 외용, 일본 상품 배격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추구했어요. 일본 상품 안 사주고 우리나라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 산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것. 이런 구호를 해버렸대요. 민립대학 설립운동.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했어요. 대학을. 그니까 돈 걷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지. 나라에서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죠? 여기는 안 나왔네요. 아무튼 모금 활동을 했어요.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하나 나왔네요. 경성재국대학을 설립했대요.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하고 친일 권리를 양성하려고 경성재국대학을 만들었대요. 아무튼 결과는 일제의 감시 탄압 실패를 했어.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런 거를 만들게 한 거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끼리 만든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중등부 단계에서는 생략해 놓은 거 되죠. 농민노동운동.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청년층하고 지식인층이 확산됐어요. 사회주의 계열의 소작쟁이. 노동쟁이 뭐 이런 거예요. 암태도 그다음에 원산의 노동쟁이랑 소작쟁이 뭐 같은 거예요. 노동자가 하는 거고 소작쟁이 소작인들이 하는 거야. 알았지? 파업하는 거지. 데모하는 거지. 뭐 뭐 요구하는 거고. 일을 중단하고 하는 거야. 요거 둘 다 있네요. 원산 하는 거 보자. 소작인들이 한 거겠지. 소작료가 높았어. 또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서 그 부담이 다 누구한테 오겠어. 이 땅 주인들은 손해보나? 안 받지. 그거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치 돈은. 그치? 땅 사용료는 받을 거야. 그래서 암태도 소작인들이 일본 놈들한테 뭐라고 하긴 힘들고 소작료를 깎아달라고 하겠지.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시위를 벌인 게 이거예요. 농민들의 끈질긴 결과 소작료를 인화하는 인화가 됐어요. 그죠? 안 됐다. 이렇게 써 있으면 틀린 거야. 인화가 됐어요. 높은 소작료랑 산미 증식 계획에 따른 각종 부담이에요. 부담. 산미 증식 계획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거 아니야. 원산 총파업. 원산에 있던 석유 회사의 일본인 감독이. 원산에 있는 석유 회사의 일본 놈이. 그치? 한국인 노동자를 때렸어요. 노동 조건 개선.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했는데 이것은 실패한 거야. 이것은 실패한 거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실패했다. 사회주의 사상 이런 사회주의 사상들이 되게 뭐예요? 되게 밑에 사람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산을 없애는 거죠. 그죠? 잘 사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개인 재산 같은 거 없애고 같이 생산해서 같이 똑같이 논아 먹자라는 이상적인 거야. 정말 꿈 같은 거지. 그치? 원래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인간적으로. 그치? 이땐 너무 없으니까. 그치? 꿈 같은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확산됐던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이. 근데 사회주의 국가들 다 무너졌잖아. 왜 무너졌어? 사람이라는 게 자기 거가 아니면 진짜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절대 열심히 안 해요. 그치? 그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청년 학생운동 볼게요. 일제의 식민교육과 민족차별에 반대했어요. 일제의 식민교육과 민족차별 반대. 60만세운동. 순종의 국장일에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했어요. 광주 학생항일운동. 민족차별 중지할 것. 그다음에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할 것. 그죠? 이거죠? 그죠? 위에 있는 거. 이것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했어요. 그게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3.1운동 이후에. 이건 의의가 있네. 3.1운동 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 이거예요. 알았잖아. 뭐 보조당 볼까?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시롱했대요. 한일 학생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경찰이 일본인 학생 편을 들자. 그죠? 민족차별을 한 거잖아요. 일단. 그지? 민족차별에 분노해서 대규모 시위예요. 일본놈이 한국 여학생을 시롱해서 열받아서 싸웠나보지. 충돌을 했나보지. 그지? 근데 일본 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았나보지. 그죠? 그래서 열받은 거죠. 그게 저렇게 간단하진 않을 텐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학생 대중이여 권리하라.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안 풀어줄 것 같으니까 탈환하자라고 하네요. 이런 자유를 획득하자. 노예교육제도 없애라. 그 다음에 학교에 경찰 침입 반대. 조선인분위의 교육제도를 해라. 라고 슬로건을 걸고 했던 거예요. 자 신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대. 같이 연합을 한 게 연대한 거죠. 사회주의 계열하고 이거랑 안 맞는데.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아까 여기 민족주의 계열이 나왔었지. 그지? 또 민족주의 계열이 또 갈리나 보네요. 그죠? 갈리나 보네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잡았어요. 전국 순회 강연을 배치했어요. 농민노동운동을 지원했고요. 농민운동. 아까 농민하고 노동운동 위에 있었죠? 어디 있었어? 이거 이거 이런 거. 원산총파업. 그지? 소작제인 같은 거. 그런 걸 지원했고요. 어디에서? 신간회라는 곳에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전국에 퍼지게 노력을 했대요. 어디에서? 신간회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뭐냐.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을 해요. 일제가 허용하는 범인에서 한국인의 자치권을 얻자는 거야. 얻자는 자치론에 반대를 한 거야. 이게 자치론이래요. 자치론의 반대. 말이 되냐 이거지? 완벽한 자유를 원하는 건가? 그지? 자치론의 반대. 네.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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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비타협. 타협을 안 한다는 게 비타협이고 타협이 있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자치. 어떤 자치? 이 식민지 안에서 고기에서의 자치야. 완벽한 자치가 아니라. 그건 타협적이고 이건 비타협적이고. 알겠죠? 자 그 정도 보고요. 이거 비타협이 중요한 거야. 비타협이야. 그러면 비가 있으면 이게 타협적 이거라고 하면 틀린 거네? 이거 엄청난 거네. 그치? 그 다음에 이건 빨리 의열단. 김원봉이 조직했어요. 일본 고위관리, 친일파, 또 이런 기관 파괴. 우열단의 활동. 경찰서의 조선총대학부의 조국로경찰서의 도쿄공성의 동양척식주식회사 식산은행의 폭탄. 다 폭탄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거를 했네요. 그죠? 그 뉴스에 중동지방에 나오는 거 보고 막 테러라고 막 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왜?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치? 왜? 그놈들이 잘못을 했겠지. 확실하지는 근거는 그치? 될 수도 있겠지. 그치? 이유는 있기는 할 거예요. 목숨은 아까운 거예요. 그죠? 목숨은 아까운 거예요. 자, 독립군 부대의 활약. 봉호동, 청산리, 대첩이 있어요. 홍범도예요. 봉호동은. 비읍이 보이죠? 홍범도, 홍호동. 김자진, 청산리. 대한독립군. 여기는 대한독립군이에요. 그리고 여러 독립군. 그치? 부대가 일본군입니다. 청산리 대첩은 북로군정서군. 또 독립군 연합부대예요. 일본군은. 지형 조건을 이용했어요. 몇 배나 많은 일본군을 물리쳤어요. 우리 민족이 항일무장투쟁에서 거둔 가장 큰 거라서 대자가 들어갔죠. 그죠? 독립군의 실현과 재정비, 간도참변. 일본군이 간도일대의 한인마을의 방화,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한국인을 학살했어요. 자유시. 독립군의 해산을 요구화하는 러시아 적군의 공격을 받았어요. 3부 성립. 독립군 부대의 통합이 추진돼요. 참의, 정의, 신민부예요. 그죠? 3부 볼까요? 자유시 참변 볼까요?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군들은 동포들의 피해를 줄이고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 러시아령의 자유시로 이동했어요. 그러나 러시아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무장해제도 당하고 수백 명이 희생됐어요. 러시아 혁명군이래요. 3부 볼게요.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 부대들은 만주로 돌아와서 이 세 개의 부를, 그게 3부예요. 이들은 군사조직과 행정조직을 갖추고요. 동포들의 세금으로 정부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군을 양성했대요. 독립군을 양성했대요. 일단